무 정격기 전자레님들에게 많은 득점을 허용해서 졌거든요. 철수, 어떻게 많이 걷어? 오늘 볼만 하겠는데요? 로드 선수하고 메이스 선수요. 자존심이 있는 선수인데. 몸 싸움으로 메이스를 밀어낸 점이 인상적이었고요. 점수는 4대 3. 모비스가 한 점 앞서고 있습니다. 김영환 오! 예! 좋았어요. 좋았습니다. 정창명의 올라갑니다. 크러치 또는 블록! 찰스로드! 1포 테마 블록 2개! 더블 크러치도 그냥 외가슴만 좀 던지고 있고요. 네. 로드 볼! 1포 테마크! 찰스로드! 자, 찰스로드 선수. 키를 열고 있습니다. 문을 열어라. 문을 열어라.